바로 이 조각상들이야. 이 조각상들을 잘 봐봐. 아빠... 어? 와룡아! 좀 전에 너의 공격을 받고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너의 태양처럼 뜨거운 붉은 불꽃을 받는다면 분명 얼음 조각상이 녹을 거야. 알았어. 한번 해볼게. 아칸이나 사라져라! 남쪽 하늘의 신성한 생명의 끝! 레듬 빨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그럼. 정말 다행이다. 아빠!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이 아빠도 구해주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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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힘이 안 돼! 너무 좋았어. 엄마... 한글자막 by 한효주